결혼한지는 13년 정도 됐고 애들은 12살, 10살입니다. 13년 동안 돈 좀 그만 쓰라는 얘기 때문에 아주 지긋지긋하네요. 저는 첫째 나오면서 일을 그만뒀고 남편 혼자 벌고 있는데 남편 월급은 350밖에 안 되고 돈 관리도 남편이에요. 그런데 맨날 돈 없다.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냐. 잔소리가 잔소리가. 요즘 애들 둘 키우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남편은 모르나 봐요. 1년에 한 번씩 성과금 2,500에서 3,000 정도 나오는데 그것도 자기가 S등급 받아서 이렇게 나온다고 얼마나 생색을 내던지. 주말에도 맨날 투잡한다고 나가 있어서 저만 독박료가고요. 날씨 좋은 봄과 가을 주말 다 반납하고 벌어오는 게 1년에 3,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이자와 월세로 들어오는 게 월 200 정도 되고요. 남편 말로는 카드값 600 포함. 나가는 돈이 월 800이 넘는다는데 돈 쓰는 게 저를 위해서 쓰나요? 다 애들한테 들어가는 거지. 제가 쓰는 걸 해봐야 가끔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는 게 전부죠.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도 가본 지 5년이나 지났고 올해도 전부 국내여행이에요. 남편은 먼데서 직장 다녀서 주말 부부인데 혼자 7,80은 쓰는 것 같아요. 그런데 뭐 그렇게 맨날 잔소리인지 지겨워 죽겠어요. 오늘은 얘기하다가 너무 서러워서 펑펑 울었어요. 제가 많이 쓰는 건가요?